안녕하세요. 벤치마킹TV의 워렌입니다. 건수 있으면 다다로는 벤치마킹 뉴스의 BM뉴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유튜버 벤치의 사과 영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한때는 먹방계의 상위 포식자였던 벤치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뒤늦게 사과 영상을 내보내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벤치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못하고 핑계와 변명만 했다. 살면서 처음 겪는 큰일이었기에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다. 두려웠다. 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땅에 박는 원산폭격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벤치의 이러한 사과 영상에도 돌아선 여론을 돌리는 데는 실패였는데요. 벤치의 사과 영상이 올라오기 전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벤치는 2019년 320만명의 구독자를 돌파하였고 방송 출연도 하면서 활동의 폭을 넓혀나가고 있었죠. 결혼도 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벤치의 인기요인은 방송에서 깔끔하고 바른 이미지 그리고 굉장한 대식가임에도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한 몸매관리를 하는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해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판결을 받았고 논란 이후 잘못된 대처로 인한 태도 논란으로 인기가 급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벤치가 이렇게 떡락하고 있는 이유는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뒤늦은 대처입니다. 발빠르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였다면 어쩌면 여론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키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벤치는 이 논란 이후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충분한 자숙 없이 이틀 만에 벤치이라던가 악플의 끼와 같은 반감을 살만한 영상을 올렸고 이러한 영상들이 결과적으로 벤치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 계기가 됩니다. 현재 벤치의 구독자 수는 260만명으로 논란 이후 60만명의 구독자가 이탈을 하였습니다. 유튜버에게 구독자 수는 일종의 명예와 같은 것입니다. 정작 문제는 벤치의 영상의 조회수입니다. 논란 이후 벤치의 영상 조회수는 평균 10만원의 정도로 벤치의 명성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 조회수라면 예전의 수익에 비해 10분의 1 정도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현재 벤치의 월평균 추정 수익은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입니다. 벤치의 사과 영상으로도 여론을 돌리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벤치의 사과 영상에 좋아요, 수 대비 싫어요, 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높으며 댓글 반응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벤치의 사과 영상에는 벤치에 대한 여론을 알 수 있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나 벤치가 댓글창을 닫아놓고 벤치를 우려하는 네티즌들과의 소통을 회피하였으며 국내 유튜버 시장을 벗어나 해외 유튜버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영어 자막이나 인구가 많은 나라의 자막을 시도하다가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시 국내 팬들의 돌아선 민심을 돌리기 위해 사과 영상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벤치의 사과 영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더욱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